부산에서 온 최덕김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최덕김입니다. 오늘 아까 앞에 발표자이신 윤덕인 교수님께서 사실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제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사로는 동일한데 사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펼쳐지는 이야기도 좀 같을 것 같아서 아마 양보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그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두장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목은 중국 두장의 출연과 두장 문화의 확산이고 이제까지 중국의 대두라든지 두장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부재에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두장 문화하고 중국의 두장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이런 점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우선 머리말에서는 2번부터 5번이 두장이니까 머리말에서는 간단하게 대두의 기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 고대의 두장의 출연과 보금인데 언제부터 중국의 두장이 출연했을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출토되고 있는 주관과 진관 그러니까 진나라 주관이고 흔히들 보통 진나라 대주관을 진관이라고 한나라 대주관을 한관이라고 합니다만 이 한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료들을 토들해서 검토하고 아울러 고고학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그 속에 남아있는 문자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두와 재민유술의 장류인데 고려두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으로 논문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고려두가 사실은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민유술에 있는 이른바 두장과 관련된 사료들이 있는데 이 사료들하고 사실은 이 사료들이 중국의 사료 속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농서에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재민유술에서는 남아있는데 그 이외에 중국의 사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중국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두장의 용어를 무엇을 두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우연히 최근에 이번에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한국어의 자료를 통해서 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걸 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장과 옹기인데 사실은 그 옹기가 두장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금속기, 철기나 청동기 같은 거라든지 목기가 있는데 이 중에 목기는 물이 새기 때문에 안 되고 철기와 청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벤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용기가 옹기입니다.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의 두장 문화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성 장려의 확대와 그 용도인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이상 내용이 많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두 장을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으로서 동아시아의 독특한 발효 음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도의 기원지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중국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해진 정설이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중국 동북적설인데 이거는 중국의 꼬원 따올에서 한자로서 광문도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내세웠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런 것이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원을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로는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관자라는 사로입니다. 관자에 보면 북쪽에 와서 산융을 전공하고 동총과 융숙을 가져와서 천하에 보급했다. 여기서 주요한 단어가 산융하고 융숙입니다. 이게 지도에 있는 것처럼 위에는 산융이 있고 밑에는 제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연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도와서 산융을 치는데 이 산융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삼하천의 사기에 흉로열전이 있는데 흉로열전을 보면 산융의 연을 지나서 제를 정발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산융의 위치가 연나라 동북쪽의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진나라 곽박이라는 유무한 추석가가 있습니다. 이 곽박이라는 사람은 새로 유입된 이 융숙이 바로 대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융숙은 기존의 시경에 등장하는 숙과 임숙이 있는데 임숙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동양삭 연구에 임숙과 융숙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혹시 제일 밑에 나오는 그 논문입니다. 이 융숙이 대두라고 인식했는데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숙과 여기서 융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가면 이 시경이 나왔던 숙이라든지 물론 시경이 이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신석의 시대부터 콩이 등장합니다마는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부터 등장하는데 이 콩들은 독성이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사실은 콩을 죽을 꺼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콩잎을 구글 꺼리는데 이런 데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초기 단계에서는 융숙이 등장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콩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하라든지 광야라는 책에 보면 사실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주로 한 것은 잎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장이라든지 다른 여태한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동북지역의 융숙국 대도는 기존의 숙보다는 크고 출투류물에서 보는 것처럼 비율이 원행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대도와 유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두장의 출연과 이 문화가 어떻게 유통되고 확산되었는지를 한반도 두장과 이를 보관 유통한 옹기라든지 장류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국시대 장의 실체와 두장의 출연인데 이거는 소프타이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두장을 처음에 만든 시기가 언제일까? 이건 사료상에 사실은 사료상에서 알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AD 1세기 때 허신이 있었던 설문회자에 의하면 장은 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해라는 것은 해는 고기를 쓰지 않는 것이 없다고 조사한 것을 보면 해는 이 당시에 장은 해라였고 이때 장은 육장이었음을 우리가 사료상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의 청각내도 육국과도 벌어서 왕에게 제공될 음식 120항아리의 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대해서 한대 정예는 장을 초와 젓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당나라 고공원은 장은 총칭으로서 초와 젓갈을 포함한다고 한 예석을 물고 왔어요. 한대 이전의 장은 주로 동물성 원료로 만든 육장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장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사료는 이건 또 제가 한 6, 7년 전에 처음으로 이 사료를 발견을 해서 중고학계에 보고를 했고 중고학계 사람들도 굉장히 연구자들이 참 좋아했던 기록인데 52병방이라는 겁니다. 이 52병방은 중국의 마왕태 한묘에서 노는 자료입니다. 한묘에서 노는 이 52병방이라는 의학서인데 이 의학서가 실제로 문자, 글자, 체를 보면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이건 실제적으로 기원전 3세기 때의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병방 안에 아주 흥미롭게도 숙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숙장, 이 숙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숙장이 바로 두 장의 최초의 어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숙장은 사실은 사람이 일상으로 먹는 이런 두 장이 아니라 약형으로 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대의 출토 자료와 두 장인데 지난 시대에는 두 장이 어느 정도에 보급되고 어떤 식으로 유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로 하려고 의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대의 두 장의 보급은 사실은 흥미론 자료로서 이 운몽 수호지 증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관리들이 출장을 갈 때 곡물과 장을 지급했습니다. 이 장은 이게 사실은 유작자에게까지 장이 지급되는데 자기가 한나라 되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공공작제라든지 민작제가 존재했습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자기를 내리는데 그 자기의 등급에 따라서 하이라키가 행성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이 지급되는데 이때 장이 출장 가는 관리와 유작자에게까지 장이 지급됐는데 그러고 보면 이 양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급되고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육장보다는 두 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한대 때 이미 두 장이 상당히 음식의 조미료로 중요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기원전 3세기 때 아까 52병방에 남아있는 숙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의 원제 때 나왔던 사료로 보면 급지편이라는 사료가 있는데 이 급지편 안에도 시와 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등장하는 거 봐서 이때도 역시 두 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료로 보면 출토자료입니다. 호남성 호계산에 있는 장사왕의 주관에 보면 실제 그 주관 속에서 육장접이라든지 두 장접 같은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확실하게 그 당시에 육장과 두 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전환 중기의 두낭 지역, 지금의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지역입니다. 아주 사막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현순지 한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시와 장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현 한간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네몽고의 제일 서북 쪽입니다. 이 서북 쪽에도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25전으로 시 일두를 사들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저 변방까지 중국 내지와 내지는 물론이고 변방까지 두 장의 보급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대 때는 두 장 자체가 상당히 보급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대, 어떻게 그러면 이 두 장이 이렇게 보급됐다 하면 생산 정도는 어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이 후한 때 보면 사민원령 정을편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콩을 볶거나 쪄서 말또를 만들고 이렇게 말또를 만들고 그 속에 외를 넣기도 하겠다. 이게 말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외를 박아넣습니다. 요즘에는 마침 그 외 장아찌 같은 된장 장아찌, 일본에서는 나나스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장과 육장을 함께 청장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청장이 뭘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청장을 그냥 두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장과 육장과는 또 다른 장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간장으로 콩으로 만든 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대에는 두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학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콩을 생산하기를 영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한나라 무덤 속에 있는 도문 속에서 도자기에 새긴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도자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이 글자 안에는 대도만석이라든지 소도만석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 안에 만석이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영원입니다. 많이 대두를 생산해 주십사는 신에게 대한 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말해놓은 편찬됐던 범성지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가족 1인당 대두 5무를 생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1인당 5무 같으면 가족이 5명 같으면 25무입니다. 8명 같으면 40무가 됩니다. 그 당시 국가로부터 실제 기본적으로 토지를 받았던 양이 백무라고 볼 때는 당시 하북성에서 25%나 40%가 콩을 재배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걸 믿어야 될지 믿어야 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콩이 그만큼 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중요해진 게 된 것은 당시 수요와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을 바꿔서 고려두와 재미뉴술의 장류인데 특히 여기 있는 청장과 시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또 다른 사료는 바로 재미뉴술의 천머리에 등장하는 고려두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고려두, 흑고려두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고려는 고구려고 국가 이름 앞에 실제적으로 이게 대두라는 콩의 명칭을 명칭 앞에 국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고구려 지역이 대두의 기원지이거나 아니면 고구려 지역이 가장 많이 대두가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지역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품질이 특이한 대두가 생산된 지역이 있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실제 신당서 같은 경우는 신당서 발해전에는 사실은 당시 동경, 동경제계에서 책승의 특산물로 시를 지목하고 있으며 해동역사에서도 시의 명산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세에는 양서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남사 등에도 고구려조에 보면 고구리인들의 기지를 발효식품을 빚어서 항아리에 저장한 것을 잘했다. 여기에 선장량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까지 많은 책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다시 했는데 이것이 내가 소개, 하여튼 토기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검토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대충 해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한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두를 발효하고 가공하는데 장기가 있었다. 아주 재주가 있었으며 게다가 이들을 온기를 이용해서 저장하는데도 능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소개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시대 두 장의 생산 부분인데 재미뉴술의 두 장 제조 과정에서 특징적인 이유는 맨 먼저 두 장의 시기를 적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추리전국시대 때 장이라는 것은 육장이었습니다. 육장이 중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미뉴술이라는 시대가 딱 들어서면서 장 하면 이게 두 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장에서 두 장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진한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을 담는 시기입니다. 장을 담그는 시기인데 이 장을 담그는 시기를 12월에서 2월을 넘지 않도록 계절을 설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작장을 위해서는 온도하고 용기까지 고려한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남방지역에서는 장을 담그지는 못합니다. 흔히들 두 장 벨트라면 베트남 같은 남방지역은 두 장을 담그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장을 담궈버리면 부패되버립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장을 담그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젓갈 같은 경우도 액젓 같은 것만 보통 담그는 이유도 바로 이 온도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기호는 위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중국의 동북지역과 위도차가 크게 나지 않은 하북지역에서도 일찍부터 대두를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위 때 보면 대규모 장을 담그는 수공업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족의 집안에 든 명문을 보면 당시 작장 장을 담그는 공정에 동원된 노동력이 이렇게 3천여 명에 이르렀다 하는 것과 그 기간 동안 30곡에 이르는 것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문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북위 시대의 두 장의 생산과 보급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재미뉴술의 작장법에는 식물장과 함께 의장과 육장이 또 수가 크게 증가됩니다. 이 증가되는 게 왜 재미뉴술에 가면 두 장도 굉장히 양이 늘어나고 의장과 육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뉴술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재미뉴술이라는 책 자체가 남쪽 문화와 북쪽 문화가 상호 융합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적으로 진한 시대가 있다면 그 뒤에 수당시대가 존재합니다. 이 수당시대는 진한 시대와 같이 배타지고 화위 중심적이 아니었고 상당히 많은 인민족을 포괄하는 그런 시대라고 본다면 사실은 재미뉴술이라는 책 속에 남아있는 많은 이런 음식물들은 남쪽과 북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만들어진 기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수당시대의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접과 청장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재미뉴술에는 작장품에는 생산된 두 장의 구체적 용어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서문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PPT 안에는 표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안에 뒤에 원고 속에는 표가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재미뉴술에 가장 많이 사용된 조문에는 시접입니다. 이 시접을 중고학자들은 두 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접이 재미뉴술의 도처에 이걸 기록에 저장했다가 각종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접은 오늘날의 장류 중국에서는 지금의 간장을 장류라고 하는데 이 장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표 1에 의하면 청장하고 두 장, 청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청장과 두 장, 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요리에 사용된 것은 그 소수입니다. 이것과 시접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 연구자들은 모두 오늘날의 장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성한 선생과 일본의 니시야마 선생 또는 묘치위 선생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차이 없이 이 청장은 바로 지금의 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미료술의 이게 이 밑에 있는 경학법이라고 있습니다. 경학법이라는 조항 속에서 양반장자회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요리 제로 속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두 장, 청 일생하고 시접 오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은 사료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 알고 보면 굉장히 두 장점과 시접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로 동시에 한 사료 속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뭘까? 중국의 사서에는 사실은 청장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청장은 당시 중국 사회상으로는 그렇게 통용된 이런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국사의 기록물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법률 문서라든지 특히 왕조실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청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 폭넓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윤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상가의 유럽 속에, 장류 속에 청장의 제조법이 등장할 뿐 아니라 청장에 대한 독립 항목까지 보입니다. 이 사료에서 청장의 제조 방법은 어떠냐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기존의 시접을 걸려 햇볕에 쬐고 제차 소금을 넣고 다시 제차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이게 2차 가공을 한다는 건데 2차 가공을 해서 나중에 청장의 용도를 보니까 이걸 하사품으로도 쓰고 상락품으로도 쓰고 또 멘포를 염색하는 데도 쓰고 벌레 문일 때도 청장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중국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고 특히 성지원 1기에는 이 청장이 감장보다 5배나 비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장문화가 한반도에서 발달된 장문화가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고 특히 또 남쪽에 있는, 저 남방 쪽에 있는 의장문화 같은 것들이 또 중국의 하북정에 영향을 위해서 그걸로서 만들어진 것이 재민요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장과 의장의 경우는 당시 시점만큼 다른 식품의 가공과 제조에 조미료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육장과 의장은 사실은 조미료의 역할보다는 주로 일회성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액장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이례적으로 한 번 꺼내서 먹고 많은 그런 식의 음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장의 온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학회에서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장의 생산과 유통을 거론할 때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었듯이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한 용기는 독입니다. 독이. 우리나라는 흔히 독이라고 용어를 씁니다만 중국에서는 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고 다 독이라고 합니다. 독이 내지 그 다음에 자기로 넘어갑니다. 뚜껑이 만약 뚜껑이 없거나 흠집이 생긴 용기는 장을 담그면 완전한 발효식품을 제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3화전 4기에도 보면 하식열제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보통 장사를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특히 2할에서 5할 정도 20%에서 5할 팔아서 20% 내지 50%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을 보면 장도 들어있고 이게 초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디에 담아서 팔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용기에 담아서 팔았을 거고 유통과 수요가 증가되면서 용기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96년에 발굴된 낙양에 있는 온저총에 보면 항아리 독 이런 70여 건이 출토가 되는데 그 명문 속에서는 육장이라든지 판장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고 특히 항아리의 배 부분에 시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자가 있죠. 시자가 있고 변장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 항아리 속에 담아서 팔았을 건데 물론 동일한 항아리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사실 부장품의 명기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평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재민요술에서는 작장이라든지 작시 등 발효식품을 제조하고 보관한 용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민요술에서는 실제 장을 만든다거나 김치를 담그어서 발효식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항아리를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민요술에서는 이런 글자도 보면 대웅이라든지 대분이라든지 대정이라든지 이런 용어에서 보듯이 대행 액체를 담는 도기가 적지 않게 사용될 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아주 또 재미있는 것은 재민요술 중에는 이 용기가 양기로 사용됐다. 도랑행의 양기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제 도랑행에서 한 홉, 한 돼, 한 말, 한 섬이 있으면 이런 용기를 그릇을 만들어서 양기, 부피를 대는 대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사료 속에서 보니까 당시 용기가 대행화되고 또 액체와 곡물의 부피를 재는 이런 양기로도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장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재민요술의 온기관리를 보면 이 온기관리에서 도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웅철이. 도웅철이가 있는데 도웅철이가 필수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웅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도웅이 바로 항아리 안쪽에 기름을 칠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재민요술의 기록 속에는 여러 군데 물이 새지 않는 독이라든지 이런 물이 새지 않는 독이의 담다라든지 하는 이런 표현이 적장패에 등장합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재민요술에는 이 도웅이라는 독립 항목도 존재하고 당나라 말에서 출판됐던 사시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시참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역시 도웅 같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고대 중고의 온기에 균열이 생겨 도웅철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저장용기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 온도와 소송 방식 및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소송 온도와 소송 방식 및 철구리, 납 성분이 많은 태토의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웅 속에 도웅이 원대 그가피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피룡에도 이어져서 여기도 역시 기름을 온기에 바르는 이런 장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재민요술의 도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 7,8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실은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웅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름대로 발효식품을 만들고 저장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와 보면 상국지에 보면 여러분들 고구려조가 있습니다. 고구려조에는 아까 선장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온기를 이용해서 양조한 발효식품을 잘 저장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보면 지역적인 특색을 잘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온기를 잘 만들어서 저장을 잘했다는 그 자체가 고구려지역의 하나의 특색이었다면 어쩌면 이 온기 문화가 자연적으로 발효식품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당시 한반도의 남쪽의 도질토기, 우리가 말하는 흔히 토기입니다. 토기를 보면 그 소송 온도가 1,200도나 됩니다. 1,400도나 되어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도자기 전문 장인이라든지 온기 장인을 여러 번 찾아가고 또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200도가 올라갔을 때 솔잎 같은 연기가 많은 뗄감을 잔뜩 넣고 아궁이와 굴뚝의 산소를 차단해버리는 환음염 소송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자아성 있는 도자기성을 지닌 이 토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이 만드는 기술 자체가 훨씬 중국보다는 뛰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독이 안에 기름을 넣어서 칠하는 도웅 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유물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술력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동북지역이 온기를 이용해서 두 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고 이를 장기 보관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장류의 확대와 그 용도 아까 내가 지난번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미 부탁을 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 보급과 대두의 부식인데 이 재미녀수를 보면 시의 재료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세 종류는 콩을 사용하고 한 종류는 맥분을 사용합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죠. 중국의 장은 가루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때 맥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든 시는 실제 대부분 콩을 원료로 하고 있고 이 두 접 시접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재미녀수술에 등장하는 시접을 이용한 요리법은 표 1에서 잘 정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표 1을 보면 당시에 각종 국거리라든지 탕 또 국물을 필요로 한 요리뿐만 아니라 찜이나 볶음 나아가 절임 등 거의 모든 요리에 시접인 두 장을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두 장이 이미 맛의 조리사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도 중국학자들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음식물에 배합돼서 향미를 도두고 비린내, 누린내를 제거하며 소화 흡수에 불리한 유해물질도 제거하고 착색에도 효과가 있다. 착색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진시대의 아까 말했던 임숙은 콩죽이나 콩입국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전추시대의 용숙이 등장하면서 육국 또는 오국의 위치에서 육국 또는 오국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은 여시전추 같은 사료 속에서 대소두가 굉장히 중요한 곡물로서 오국 또는 육국의 곡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숙장이 등장하고 한대가 되면서 두 장 생산과 대두재배가 확대되면서 남북조 시대에 일어나면 장가 시의 소요가 더욱 증가되고 시접은 대표적인 조미료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수당시대가 되면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면 재분업이 발달해서 미리 사실은 주식으로 됩니다. 현대는 밀가루 음식이 주식이 되면서 대두는 주식에서 점차 부식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신당스 백간지에 보면 공중에 각종 조미료를 담당하는 기구를 보면 청장이 23명이고 젓갈 같은 해 같은 데는 10명이고 김치를 담고는 사람은 8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볼 때도 당시 조미료 중에서 두 장이 중심지휘를 점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 때, 송나라 때 되면 이런 용어들이 장류라는 용어로 통일되는데 장류가 통일되면서 기존의 시접이라든지 청장의 명칭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장류의 학대와 요인과 두려워이 다양한데 이거는 원대 그가피룡의 이야기인데 그가피룡에 보면 점차 식물성의 장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이 재미료술과 그가피룡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재미료술은 사실은 주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우리도 민속학을 하는 분의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장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주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재미료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온기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잡아내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피룡 단계에 되면 핵심적인 내용만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각 지역의 장 제조 방식이 시대를 거치면서 민간에 적응되면서 간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식물성 장류가 증가가 된 것은 의장과 육장은 조미료보다는 일회성 식품이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동물을 헤쳐야 하는 가정 속에서 비위생제이고 해모감이 큰데 반해서 식물성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며 훨씬 위생제임에서 향미가 좋다는 이런 점 때문에 아니겠는가 특히 대소두의 경우는 재배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식물성 장류가 늘어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대쯤 되면 지방지를 보면 상당히 지역별로 재배 두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왕정농수 같은 데는 두류의 색과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도 다르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는데 흥미로운 것은 거가필룡에 보면 이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의 음식 이슬람 음식에는 두 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주에 있는 여진 음식에는 장을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발효식품의 지역 범위와 습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송대에 가면 장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송대는 쌀과 기름, 소금과 민간의 생필품인 칠반사 중에 한 물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송대가 되면 장은 실제 5국보다 더 중요한 부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청나라하고 명나라 때인데 청나라 명나라 때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과체류, 과일과 채소류를 원료로 해서 장을 담근다는 겁니다. 청대는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각종 채소를 이용해서 절여서 저장하는 방식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발달하는데 북방 쪽에는 장체 방식이 발달하고 남방 쪽에는 실제적으로 채소와 기름하면서 이게 김치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두 장과 기름하면서 그 용도가 증가하고 있던 것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용도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선과 고기와 개 등의 의육식품을 장에 담그거나 또는 포로 만들 때도 장이 가미되어서 오늘날에는 중고의 식단 중에서 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쭉 발표했습니다. 이걸 한반도의 두 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숙은 선진 시대부터 중국 사수에 등장하지만 두 장용 대도의 견지는 용숙과 고려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같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였을 가능성을 일단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고려도와 시의 명산지 또는 선장양 등의 사료에서 볼 때 중국인의 시선에서도 고구려와 동북지역은 온기 제주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두 장 같은 발효식품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웅 처리는 중국의 온기가 장기 저장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가리아와 신라에서는 고원에서 환원염 소송을 하였어요. 도웅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보다는 이 도기 제작 기술이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청장의 문제인데 이 두 단어의 청장하고 장청 같은 이 단어가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재민요술이 아주 재민요술이라는 일부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선의 기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히 상가여록 같은 데서는 독립적인 항목도 보이고 그 제조 기술도 이게 이야기되고 있는 걸 볼 때 당시 중국의 장류 기술 자체가 한반도하고도 밀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상호 교류를 했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게 송대되면 이 두 장이 칠반사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오곡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명칭시대가 되면 야채장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바로 중국의 두 장 문화에 대한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중국 두 장이 한국의 된장과 같은 쓰임새로 중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료상 보면 사민원령증을 편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의 된장 같은 게 말도라고 나오는데 아마 우리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말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할 때 도자 써서 끝말자에다가 이게 말도라고 쓰는데 이 말도는 우리 된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왜 유사하냐 하면 그 속에 오이를, 오이라는 데 왜를 박아서 실제적으로 담갔다 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 어릴 때 된장 속에 이런 왜를 박아서 장아찌를 만들었던 것과 흡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국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콩을 어깨서 된장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처럼 동일하게 한쪽은 간장을 빼고 한쪽은 된장을 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두 장과 한국 두 장의 전례와 차이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중국적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배영종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장이 처음 나오는 게 신문왕 때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인데 신문왕 때인데 그렇다면 그게 7세기 된다. 7세기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장 자체가 처음 출연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천년이 앞섭니다. 천년이 앞서니까 그래서 천년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국과 수평적으로 바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거라고 두 장 문화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는 두 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보면 두 장은 융숙에서 나왔다. 아까의 듯이 산융을 정복하고 제너라 황공이 그곳에서 파와 융숙을 가지고 들어와서 천하에 보급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더링스의 숙장이라 본다면 결과적으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대두가 재배가 되었고 아까 우리가 또 보았듯이 동북지역에는 사실은 이런 발효식품을 제조하기에 극히 좋은 용기도 잘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화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독인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록에는 없다 하더라도 고각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가 그 행간을 읽는다면 아마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지역이 중국은 고치 않게 중국보다 훨씬 어찌 보면 이런 시기에 두 장을 제조하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기록에도 보면 아까 여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박물제도 있고 각종 걸 보면 고려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려 냄새 사실은 된장 냄새를 고려 냄새라고 했다거나 또 이게 된장 자체가 중국 것이 아니라 외국산이다 외국 거다 이런 단어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박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보면 중국에서 중국 내지에서 고역에 생산된 시라는 말 못지않게 동북지역에서 이게 두 장이 생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입장에서 이야기를 중국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하고 후대의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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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